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오입니다 오늘 또 제가 가져온 것은 바로 몹배틀입니다 원래 저번에 한 두 달 전에 몹배틀 1,2화를 찍고 그 후부터는 몹배틀을 업로드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때는 그게 베가스 동영상 프로그램 쓰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안했던 것 같아요 몹배틀을 안했었는데 이제 다시 몹배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는 몹배틀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있으면 하나는 저번에처럼 찍었던 몹배틀이 있고 이번에는 바로 제가 히어로를 변신해서 써는 몹배틀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바로 배트맨 배트맨하고 바로 뮤턴트 엔더맨이라는 뮤턴트 엔더맨이라는 방금 보셨죠? 지금 나인도와 시오미라서 이런 몬스터하고 바로 저하고 대결을 펼칠 겁니다 과연 승자가 누구일지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일단은 배트맨 옷을 입으면요 신속에 힘이 붙고 신속 붙고 힘 붙고 점프 강화가 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템은 어 배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 스킬 이동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터지는 거고요 배틀 붐이라고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어우 쉣 하여튼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배틀 붐이라고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고 잠시만요 채우십시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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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뮤턴트 그 엔더맨과 맞짱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뮤턴트 엔더맨하고 배트맨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맞짱을 예 흔히 말하는 맞짱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맞짱 어? 어? 흐흫 네 정리하고 자 자 이제 한번 뮤턴트 그림퍼 엔더맨 아 계속 크림퍼래 이 새끼랑 저랑 한번 싸워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머드 풀고 자 게임머드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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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오 뭐야 오 못하겠 아아악 좋았어 오 이럴 불신사업아 누가 진짜냐 오 어딨어 오 오 쉣 초초초초초초초초초 오케이 진짜 걸쳐야 돼 오 쉣 맨손좀 맨손 맨손 오 쉣 우유가 준비한 까닭은 이거예요 지금 부치는 바라틱 좋아 오 쉣 쳐쳐쳐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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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하 쳐쳐쳐쳐쳐쳐 호 오 쉣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딨어 어딨어 오 쉣 오 쳐쳐쳐 쳣 지금 마땅 떠본 결과 예 떠본 결과 스파이더맨 옷을 입으면은 뮤터넌트 엔드맨을 한 마리 정도는 가뿐히 싸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마리로 한번 세마리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세마리로 제가 한번 뮤터넌트를 세마리로 늘려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끝은 어디인지 자 아이템 갈아주고요 딱 갈아주고 한번 세마리랑 싸워보겠습니다 세마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세마리니까 저한테 뮤터넌트 붐을 두개 더 가져가겠습니다 세개만 됐고 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간다 오 워 two 와우! 창 왓 창 오우砕 nog 도망가지 Oh 실명이 꽤 길어요 참걸로 좋아 한마리 잡아가고 오케이 한마리 잡았구요 다 이거 피해야되 아 아 아 와.. 어 homeless 어깨 오깨 아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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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아 아파 아파 쭉쭉쭉 쭉쭉쭉 벼튼.. roads 해외 같이 비슷한 우리 베테멘이 happiness veterans 어 좋아요 오 쉣 오 오 오 뒤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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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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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이 배트 표창을 하면 되는데 아 자꾸 실명이 걸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네 어 어 허 쉣 으아아악 오 좋았어 어어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잡고 오 어땠어 야아 이거는 세 마리 끝이네요 초우 허하하 이게 바로 글라쓰 뭐 세 마리까지는 가능하네요 네 세 마리까지는 쉽고 네 세 마리까지 저희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다섯 마리 예 마지막으로 한번 다섯 마리 상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다섯 마리는 어떻게 될지 예 다섯 마리 가보겠습니다 네 갈아주고 자 배틀 붐이 다섯 개 주고 자 우유 세 개 주고 다섯 마리 다섯 마리는 어떻게 될지 아 다섯 마리 좀 물인가 와 미쳤다 자 다섯 마리하고 싸우겠습니다 갑니다 좋아 좋아 와아하우 들어와 이거 지금 지들끼리도 몇 달씩 때리고 있어가지고 오 역시 맨손이 최고네요 오 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야 도망가 도망가 오우 쉣 오오 오 오 5마리 물인데 일로와 일단 1대1 맞닥뜨고 좋아 오 오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멍청자식들 너넨 상대 나야 이 새끼야 좋아 오우 쉣 좋아 와 이거 5마리 물인데 좋아 어우 실명이 너무 길어요 오 쉣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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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암을 지르고 지.. 지.. 지러리고 새끼 이거 오오오오 오우 와 이거 뭐야 5마리 너무 힘든데요? 어? 어 깼나 본데? 어 5마리 물이다 진짜 이거는 와아 야 미쳤어 와우 오우 하자 나 이름은 배트맨 하우 질수없죠? 내 이름은 배트맨 백더맨 내 이름은 백더맨이야 오우 오우 어디있어 오케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두마리 남았네 어 지들끼리 싸우네 저새끼들 오케이 오쉣 어어어 일로와 일로와 오야 분신술 오 오케이 야 다섯마리까지 그래도 가능하네요 자 이거죠 자 일단 이걸로서 이제 배트맨 대 뉴턴 투 엔더 엔더맨의 맞짱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족구덱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 컨텐츠는 진짜 많이 할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족구덱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 classic